아이치 그냥 놀고 쉬고 어우 입냄새 날텐데 스윗 그만해 언니 미쳐네요 오케이 갑니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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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템이 쭈 쭈 쭈 쭈 아이치 쭈 쭈 쭈 쭈 쭈 쭈 오케이 옳지 쭈 쭈 쭈 쭈 옳지 쭈 쭈 쭈 옳지 쭈 쭈 쭈 쭈 쭈 com 옳지 쭈 쭈 쭈 쭈 2015 옳지 쭈 쭈 퐈acağız 옳지 이게 완전 쪽으로 쭈 쭈 쭈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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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! 됐다! 됐다! 도 74만 km 천천히 옳지 살짝 또 붙여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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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옳지 잠시 1 1 1 1 옳지 1 1 1 옳지 1 1 1 1 옳지. 천천히 잘하고 있다. 잘해보네. 기호가 안 넘어가야 본인이 힘을 잘 줘야 돼. 옳지. 옳지. 오케이. 이 무브먼트에 본인이 많이 스윙을 해놔야지. 옳지. 신체 능력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. 옳지. 잘한다. 어우. 그냥 하는데 이제. 이거 되게 어려워했었단 말이에요. 옳지. 오케이. 기다리고 스스로 예금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조금 더 기다려줄게요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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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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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앞다리 고정하는 피봇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이런 동작도 할 수 있네요. 옳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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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한다 이제 엄청 남았어요 옳지 옳지 이렇게 있겠어? 옳지 뒤에 좁습니다 앞에도 좁고 뒤에도 좁기 때문에 옳지 좋아요 옳지 쉬웠지 않을 건데 삐지가 잘해주고 있어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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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다리 사각에다 옳지 잘 올라오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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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동작을 좀 무분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아가가가 이 사지에 대한 자극도 좀 올라왔구나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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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우파들을 조금 준비한 건 있어요 헉 휠기가 좀 올라와서 제가 뭔가 호흡판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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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작업이 시킬 건데 옳지 그치 한쪽으로만 오는 거 말고 양쪽으로 딱 밸런스 있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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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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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자wer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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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가 많습니다. 자기가 너무 좋아요. 다운 탭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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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프나마포 enzyme 아 이 기구는 이런 느낌이고 밸런스 흔들리는 이 정도고 그 때문에 느껴봐야 적응을 하거든요. 오늘의 기구를 밟을 때도 불편하게 이뤄보는 건 중요하거든요. 네. 그치? 대부분 처음으로는 악화드리게라. 그래서 많이 연습을 시키면 중요해요. 이거 제대로 하고 말보내는 게 문제예요. 꺼내 놔야겠다. 그렇죠. 그치? 밟아보기만 해 줬다. 네. 이 기구를 밟을 때도 불편하게 이뤄보는 건 중요하거든요. 불편하긴 한데 이거 밟으면 좋으려고 그래. 그렇지? 적응시키는 거예요. 오늘 같은 날은 포오파체를 이뤄나고 이렇게 적어보는 게 아니라 포옹보다 적응이라고 적응합니다. 네. 적응. 그렇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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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 해서? 그렇지? 제가 이도 안하고 스스로 밟으면 그렇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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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빠이. 그렇지? 옳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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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감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나봐요. 어, 그러니까요. 네. 저 그 딘이 시간으로만 한 두 달 걸렸어요. 딘은 너무 작아서 무서워할 것 같아. 불편할 것 같아. 한 번 딛고선 도망가서 안 오고 막 그랬어요. 하기 싫어가지고. 올라다만에 아빠가 주는 건 알거든요. 근데 올라가기가 싫어가지고 오래 걸렸어요. 애들이 또 다 소면도 다르고 해가지고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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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많이 적으셨죠? 옳지. 목가 기울어져 있어. 옳지. 못 올라갔다. 딱 올라갔다. 옳지. 옳지. 딱 올라갔어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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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옳지 어떻게 저렇게 맞추지? 두 개니까 잘 맞추네 옳지 좋아요 옳지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좋았어요 옳지 오 나이스 옳지 어디 방향에서도 딱 이 기구 세팅에 맞게 내 사지를 올릴 수 있게 옳지 이렇게 해야죠 옳지 옳지 올라와요 이 정도 처음 하는 게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옳지 좋아 나가면 금방 할 수 있겠어요 뒷다리가 낮고 쓰기는 한데 옳지 근데 슬기지 않은거 보니까 나 뒤세번도 한번 할거같아요 옳지 옳지 아 잘한다 옳지 오케이 쉽지 않죠 이게 앞다리도 앞다리도 뒷다리도 뒷다리도 잘 해야되요 그래야지 양쪽 다 포우판을 쓰는거거든요 옳지 조금만 봅시다 좀 어려워요 요거 제가 욕심부린거에요 고사님 크게니깐 못하는게 아니에요 한번 느낌만 보려고 뒷다리 올리는거 지금 쉬는거에요 볼단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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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우리 옆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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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요것도 잘하는거에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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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옳지 이것도 잘하는거에요 옳지 집에서 옳지 요것만의 내용만 옳지 옳지 오케이 옳지 옳지 옳지